최고위킹코너 노르가전 정의당 노예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슈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좋아할만한 이슈가 아주 넘잖아요. 네, 뭐 공장이 좋아할 주문이 많은 거죠. 이거는 저희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대표님 나오시면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서 남겨둔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팀 추월 스케이팅 관련해서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틀 사이에 아주 대단한 분량의 댓글이나 관심들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결국에 빈산연맹에 모든 분이 다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일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특정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실제로 노승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맹의 행정착오와 실수로 인해서 선수촌에서 나왔다가 뒤늦게 복귀를 했거든요. 올림픽 선수 선발하는데 그런 실수가 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훈련 과정에서도 거의 왕따 취급을 이미 연맹으로부터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에서도 보면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납득이 갈 수 없는 행동을 우리가 두산에 보더라도 팀촌은 마지막 선수의 순위로 모든 게 결정되는데 마지막 선수가 40매디 하나 떨어져서 오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술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경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구를 왕따시킨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선수 개인에 대해서 비난들이 있는데 물론 선수도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올림픽에서 그렇게 큰 대회, 4년 만에 한 번 있는 큰 대회에서의 작전은 선수 개개인이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다. 이게 공통적인 지적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코치진, 코치진 위에 어떤 감독 혹은 그 위에 연맹 이게 계속 책임 단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 꼭 우리 옛날 얘기 중에 콩지 파치 있잖아요. 파치가 콩지를 구박하는 거는 파치의 엄마가 콩지를 구박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엄마가 용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연맹이 한 선수를 차별대우하고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감염이 돼서 선수들에게도 전의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된다고 선수들은 시스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선수 개인이 팀이 어떻게 움직일지 혹은 감독 혹은 연맹이 어떻게 볼지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가 끝난 뒤에 혼자서 노순영 선수가 울고 있는데 그게 파치도 가지 않고 새엄마도 가지 않고 외국인, 집에 있는 외국인 코치가 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달래주는 그 장면이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선수의 비난이 가는데 물론 선수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결국 그걸 용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진 혹은 그걸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느끼게 만든 책임이 빙상연맹에 있다. 저는 확실히. 그리고 스포츠에 무슨 파벌입니까? 그리고 이런 차별입니까? 전명규 부회장 이름이 계속 거론됩니다. 하필이면 또 삼성 둘째 사위예요. 아 그렇습니까? 모른 척 하시고 그러십니까? 둘째 사위로 알려져 있죠. 물론 가족관계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회장이 회장이 거론되지 않고 자꾸 부회장이 거론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강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이죠. 이 이야기는 저는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굳이 따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표님의 전문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GM. 갑자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엄청난 적자를 싸웁니다. 그전에 흑자였는데. 장사가 안 돼서 우리 간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종노조 때문이다. 강성노조 때문이다. 연봉이 높다. 뭐 이런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직접 만나셨죠? 어제. 네. 어제 베리앵글 해외사업 사장인데 만나고 저는 정말 베리앵글이 했습니다. 그러네요. 베리앵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찾아왔는지. 이분은 1월 1일자로 부임한 사람인데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해결사로 온 거예요. 온 건데 사실은 이 주행 문제는 귀족노조, 강성노조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족경영진. 귀족경영진. 강성경영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경영진들이 또 이 커다란 적자를 만드는데 크게 기회했다면서요. 그게 있죠. 여기 한국에 한 200명 정도 와가지고 서울 한남동에 공장은 부평에 있는데 인천 부평에 있는데 서울 한남동에 고급 주택에 살면서 5억 내지 10억씩 연봉을 챙겨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거주 지원비도 월세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살았다. 전쟁 위험 수단까지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DMZ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까먹은 돈이 엄청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GM 본사가 한국 GM에게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대출을 했어요. 이게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가 넘는 돈인데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또 이자를 받아가지고 최근에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자본 잠식 상태인데도 올해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도 4천억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정보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GM의 2대 주주군은 산업은행입니다. 17%를 현재는 갖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에서 작년 말에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깜빡 착각했습니다. 전명규 부회장이 삼성이 아니라 김재열 회장이 삼성 사위네요. 헷갈렸습니다. 전명규 씨는 체육인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두 분이 엮여서 계속 총무대 때 많이 나왔는데 특정학교 출신을 비유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죠. 회장이 삼성 사위고 부회장은 삼성 사위가 아니었네요. 두 분을 헷갈렸습니다. 정정합니다. 어쨌든 삼성이 빙산연패로 관련은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어제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와서는 일단은 오기 전에 상황이 뭔가면 군산공장 폐쇄라는 일방적인 폭탄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2월 말까지 결정하라고. 우리 가니까. 대책은. 그래서 어제 국회에 온 것은 일종의 외교를 하러 온 거예요. 외교를 하러 온 건데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돈 좀 줘. 이거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남아서 부평 창호 공장은 살려보겠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 지금 실갱기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1월 초부터는 여러 차례 저쪽에서 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안은 뭔가면 한국에 지금 고리대금 하듯이 본사가 자기 지사에게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빌려줘서 막 뜯어가는. 우초록 뜯어갔다면서요. 그 다방면으로 뜯어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출자 전환을 하겠다. 출자 전환을 하겠다. 27억 달러를 출자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의 지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분율을 17%로 유지해라. 그러려면 산업은행이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여기서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산업은행에 대한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요구를 한 겁니다. 5천억. 자기들은 이미 뜯어간 이자로. 이자로 뜯어간. 사실은 한국지원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을 뜯어갔으면서 그걸 추가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출자 전환을 하고. 그렇죠. 출자 전환을 하고 남은 빚들을. 그리고 산업은행이 사실 한국정부라 마찬가지죠. 5천억 더 내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새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돈을 갖다가 그게 앞으로 이자를 안 받아가겠다는 뜻 이외에는 아무 뜻도 아닙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자기가 신차 두 종을 배정을 하겠다. 이 신차 두 종을 갖다가 개발하는데 앞으로 한 2년 이상 걸리는데 2년, 4년 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기들 계산으로 한 25억 이상이 되는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또 걸맞는 추가 투자를 갖다가 산업은행 등이 해달라. 자기들은 돈을 안 내고 산업은행이 돈을 내라는 건가. 또 세금 지원도 더 해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추가로 한국정부가 한국이 1조 원 넘는 1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갖다가 더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부평공장을 유지하는데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GM이 제일 많이 생산할 때는 120만 대. 그전에는 2014년까지는 평균 100만 대 연간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 50만 대 수준으로 낮춰서 두 공장에서 50만 대 수준의 생산을 계속할 테니까 1조 원 내놔라. 지금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1조 원 내놓고 떠나면서는 만약에 떠난 결정을 한다면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적자라 써란다고 핑계도 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어제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국에 남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저기들이 여기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페어팩스에 3천억짜리 투자를 해요. 미국에는 또 공장을. 여기 폐쇄하고 거기다 사실상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빼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트럼프도 급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떠났던 미국의 자동차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싶어하고 실제 GM이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광고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최근에 트위터에다가 한국 군산공장의 폐쇄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GM이 디트로이트로 군산공장이 뒤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설비라고 하는 물량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던 걸 이제까지 줄여왔는데 글로벌 경영을 하는 GM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술 자기들의 품질의 문제 가격의 문제 때문에 열쇠를 철수하는 거죠. 면치 못하고 있어요. 경영 실패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사업장이 해외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이 줄어들어서 미국으로 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광을 파는 거죠. 광을 팔면서 아마 GM은 거기도 당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자체 문제 때문에 돌아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광고할 기회를 주고 대신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이나 돈을 받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방선거가 급하니까 중간선거가 한국에는 또 동시에 이렇게 돈 안 지면 떠난다 협박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돈 줘도 떠날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호주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나중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확약서를 사실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먼저 제기되고 있는 어제 제가 베리 앵글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국회를 찾아온 거는 환영하는데 군사항공장 폐쇄하기 전에 찾아왔어야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 너무 늦었다. 또 두 번째는 뭔가면 당신들이 여러 의혹이 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조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거죠. 아니 그 20년 근무해가지고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노조 얘기를 뭐 하랍니까. 아니 자기 임원들 직값만 월세가 3천만 원이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어제 와가지고 와온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공동조사단을 만들자. 실사단을.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뭔가면 GM 본사 내지 다른 해외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우리나라에게 보내가지고 완성차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이때 부품을 갖다가 값을 엄청 올려가지고 한국 사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드는 거. 한국 GM이 손해를 보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했다고 기술을 갖다 갖고 오면서 연구개발했는데 돈을 부풀려가지고 뜯어내는.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비를 우리나라에 된다든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부풀려가지고. 그 다음에 고금리 대출.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거는. 아니 형제간에 돈 빌려주놓고 거기다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자를 뜯어내는. 동생이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고 있는데 형이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로 당겨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대학교 등록금을 내면서 본인이 아버지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빌려주는 형식을 쳐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고금리로 해가지고. 은행보다 더 훨씬 비싸게. 더 비싸게 하는. 악덕 아버지인 거죠. 악덕 아버지. 그래서 이 아들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마구 뜯어가면서 아들을 빚때미에 얹힌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했다가. 그래서 접달하고. 이 조사를 하는데 노조라거나 다른 주주들, 투자자들 또 포함해서 산업은행과 함께 한국주행경영진과 함께 심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뭔가 하면 산업은행하고 자기들이 제3자 기관에게 맡겨서 실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사할 때 뭐를 실사할 것인지를 산업은행하고 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산업은행도. 산업은행이 자세를 똑바로 갖춰야 돼요. 과거에 롤스타나 이렇게 먹티들 사건들 보면 그쪽 외국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국 자본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주고 거기 보조를 맞춰주고 이익을 공유하거나 하는 소위 거북머리 외국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한국 시스템 내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 않는.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산업은행은 사실 공적자금입니다. 다루고 있는 돈이.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사기업이 아닌 거죠. 국채은행인데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처음에 한국지엠에 대한 지분이 28%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7%인데 초기의 28% 시절에는 산업은행의 동의 없이 제2대 주주의 동의 없이 어떠한 사업장도 폐쇄를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자산 매각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더라도 2대 주주인데 군산공장을 문 닫겠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반대표 안 던졌다는 거죠. 기권했다는 거죠. 기권했다는 건데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 15년간 한국지엠에 소위 미국 경영진들이 뭔가 구워삶아 놓은 게 아닌가. 특정 담당자들이나 특정... 그래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배짱, 자신있게 배짱을 가지고 튕긴다는 게 2대 주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은행도 다급하니까 회사 자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고 무너진다기보다는 이게 노조가 돈을 많이 요구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노조는 파업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노조는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떠나지 마라.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임금 동결하겠다, 뭐 하겠다. 벌써 2014년부터 그걸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고 경영 실패, 기술 개발 실패 등을 통해서 물량을 갖다가... 적자 3조. 줄여나가면서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작년부터 산업은행도 다급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이르도록 저는 산업은행과 산자부 등 우리나라 라인들이 계속해서 GM 본사에서까지 날라와서 이 사람이 지금 베리 앵글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일 초부터 왔다 그래요, 한국에. 본인 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러 안을 던졌습니다. 여러 안을 던졌는데 이걸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두 달이 지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갑자기 뒤통수 맞듯이 군사공사 폐쇄라는 일방적 결정을 얻어맞은 거죠. 뭐 산업은행에 계신 분이나 혹은 산자부 쪽에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좀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떠난다는 걸 전제하고 떠났을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과거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르노지 않습니까? 르노가 쓰러질 때 국부 유수를 맡기 위해서 국영 르노, 르노를 일시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했다가 정상화시킨 뒤에 다시 민영화시키기도 했는데 만일에 떠나려면 호주처럼 그래, 떠나라. 그러니까요.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다른 어떤 자동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식으로. 호주에서는 결국은 협상, 결렬하고 떠나고 전기자동차 만드는 거라고. 전기자동차 만들었죠. 최근의 일입니다.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호주는 그러기 전에 계속해서 호주 정부가 돈을 대주면서 뜯길 만큼 뜯긴 뒤에. 당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성공 모델을 다시 한국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GM이 돌아가면서. 그 각국 당국은 사실 갑자기 대량의 실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조금 더 잡아두고 잡아두고 하면서 그 사이 대책을 세우거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볼모로 잡힌 면이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호주처럼 말이 통하는 나라도 안 봐주지 않습니까? 자기들 뿌리가 같은데 안 봐줘요. 안 봐주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인연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GM을 다루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다 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렛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영 악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실사를 하자. 그리고 한국 GM에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연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GM이 물론 이미 걔네들의 변호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오랫동안 진행된 계획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 법률 검토를 다 하고 나왔듯이. 여기도 법률 검토를 많이 돼 있겠지만. 우리도 최고의 법률진을 투입해가지고 GM의 책임을 물 수 있는 게 뭔지. GM이 그냥 떠나면 안 되는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거기 돈을 한국에서 뜯어갈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GM 한국 사장, 가스엠 사장을 정인으로 작년 국감에서도 채택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때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왜 국감에 불러세우냐. 그 언론들을 조사해야 되고요. 다시. 이것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들이 해왔던 패턴이 있고 그때마다 그런 해외 자본들을 도와준 국내 세력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밝혀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전형적인 먹튀에 해당됩니다. 전형적이죠. 먹고 튀는데 그냥 튀지 않고 먹고 튀어야 될 상황에 밥상 한 번 더 차려달라. 그렇죠. 마저 먹겠다. 한 번 더 먹겠다. 그런 기세로 덤벼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니네 어렵잖아. 좀 더 줘 뭐라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떠날 거야. 그러면 안 떠난다니까.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만 저는 갑니다. 그러면 확 가버리죠. 호주에서 그랬으니까 얘기에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사실 그게 모르는 게 아닐 텐데도 이게 이제 무슨 실업 대책이나 대응 대책을 세우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주려고 2월 말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부가 거기 막 딸려가면서 그래 일단 도주택에 가만히 있어 남아줘 이런 태도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돈 뜯기고 또 도망간다. 그리고 2월 말까지면 기존에 자기들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의 상당 부분을 또 갚아야 되는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차마 그렇게 하기에는 속 보이니까 이제 2월 말까지 같이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GM권을 GM편을 드는 만약에 언론이 있으면 주시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완전 먹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아니라 그런 연구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해외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GM을 펴는다는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겠다는 거죠. 단순히 호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서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말도 합니다. 보수진영에서는 거 봐라. 이게 이제 그동안 뭐 했냐.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동안 뭐 했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 적자가. 그 말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GM 경우를 포함하여 미국 쪽에서 오늘 계속 통탄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동맹. 트럼프가 통상에서는 동맹 없다고. 무역에서는 동맹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보수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 문제 보도를 잘 못 맞춰가지고 지금 미국 심통이 나서 그런다는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이 공격은 들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을 분리해가지고 정치는 안보,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고. 그다음에 경제는 경제도로 풀겠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외교 안보상 공맹이지만 경제에서는 우리를 동맹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대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철강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규제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규제 대상이에요? 그럼 그 논리, 보수의 논리는 뭔가 하면 경제도 동맹이라는 건데. 그 논리를 하면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 취급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화는 우리가 내야죠. 화는 우리가 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건데. 이제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혹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니까. 그게 그거야말로 머슴의식이죠. 머슴의식. 종주국이. 종주국이 하는데 따라서 해야지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드느냐 이 얘기죠. 아니요. 종주국에서 통상은 동맹 아니니까 제대로 싸워보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선택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동맹 아니라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홍준표 대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미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야당답게 미국 가가지고 여당은 국가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동맹인데 왜 이러느냐. 일본은 철강 봐주고 왜 우리는 철강에 대해서 혹독한 과세를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가 국권한 동맹을 계속 지켜왔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가서 한핵 줍시오 이런 핵국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보수의 논리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은밀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대놓고 말하잖아요. 동맹 아니라고 경제에서는. 통상은 동맹 아니라고 대통령 입으로 계속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동맹인데 어떻게 똑같이 상대할 수 있느냐.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자,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해볼까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안철수 대표 출마할까요? 안철수 대표 출마하면 노현찬 대표 출마합니까? 1대1로 하면 이기죠. 꼭 그걸 제가 얘기해야 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단일화하거나 연대하고 노현찬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시장님 물러서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디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 1대1 하면. 아니요. 1대1로 하면 누가 나가도 이기겠죠. 웬만하면 이긴다고 봅니다. 혹시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나가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1대1이 되면요. 서울시장 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 되셔도 여기 고정출입해 주십시오.